안녕하세요 의사부입니다 자 여기는 작년에 감자하고 콩하고 여기는 고추를 재배했던 밭인데 다랭이 논이에요 지금 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다랭인데 고가 엄청 높습니다 평소로는 엄청 넓은데 실 면적은 엄청 작습니다 자 오전에 모다를 설치하고 배관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쪽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친구 태양광 쪽에서 지금 전기 전기선을 설치해 가지고 이쪽으로 끌고 와서 지금 막 모다를 부동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물이 자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압 때문에 모다가 못 밀 줄 알았는데 미는거는 잘 미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쪽은 계곡인데 물이 안 내려와요 저 위에 두 다랑이는 계곡물을 이용을 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아 지금 며칠째 받고 있는데 물이 안 차고 있습니다 물이 차면은 저기 빨간 주황색 배호수로 타고 타고 넘겨 가지고 이렇게 밑에까지 물이 내려주 있게 해 놨는데 물이 안 차고 있습니다 계곡에 은근히 물이 별로 없어요 이쪽은 산에 있는 논이라 이렇게 물 관리가 힘들어요 한번 제대로 해 놓으면 이제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오늘 고생은 해도 기본 틀을 마련해 놨습니다